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상욱 전 위원이 문재인의 6.25 발언에 대해 작심을 하고 저격을 했으며 또한 문재인의 정신나간 6.25 발언과 관련해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서 문재인의 실체가 드러났다라며 2030 유저들이 문재인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이가 6.25 추모는 하지 않고 6.25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었다라는 책을 추천을 한 이후에 지금 이 소식은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이 기사마다 수백 개의 댓글에서 문재인의 실체가 터졌다 문재인의 그 속내가 드러났다라는 네티즌들의 강한 질책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우선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서 문재인의 사진과 또 그 전에 문재인이가 친중국적인 발언을 한 사진 김정은과 김여정과 함께 했던 사진들을 링크를 해놓고 오늘 문재인이가 한 충격 발언을 캡쳐를 해놓고 문재인이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도 문재인이를 질타하는 문재인이를 대놓고 뒤집어 엎고 있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문재인이가 왜 6.25 날 이렇게 교활한 발언을 했을까요 문재인이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은 25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메시지는 내지 않고 대신 6.25는 미중 패권을 위한 국제전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문재인이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1950 미중 전쟁이란 책을 추천한 후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950년 미중 전쟁 이 책은 KBS 다큐인사이트팀이 2021년 6월 25일 발행한 책이며 세계 패권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전초전으로 한국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관점을 두고 미국, 중국 두 나라의 이해관계와 속셈, 판단 등을 분석한 책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021년 6.25에 발표한 이 1950년 미중 전쟁 문재인이가 집권을 하던 시기에 나왔다라는 책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KBS 얼마나 문비어총가를 불렀습니까 문재인이는 계속해서 1950년 미중 전쟁은 전쟁의 시원부터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다라며 책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같아서 시각 자료와 함께 쉽게 읽고 몰입할 수 있다라고 그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재인이는 한국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라며 이 조건을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전략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상욱 전 위원이 문재인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상욱 전 위원은 문재인의 6.25는 미중 전쟁이라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6.25 전쟁이 미중 대리전이라는 주장은 전쟁 책임의 절반이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북한의 책임을 은폐하는 것으로 중국의 항미원조 전쟁이란 주장과 일맥상통하다라며 사실상 지상욱 전 위원이 문재인이가 중국 편에 서서 글을 올렸음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지상욱 전 위원은 6.25 전쟁은 침략 야욕에 눈이 먼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과 중국 모택동을 부추겨 대한민국을 불법 침략함으로써 발생한 남침 전쟁임이 분명하다라며 반면에 미중 대리전 프레임은 과거 북한의 침략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운동권 진영 등이 주장하던 미, 소, 미국과 소련 대리전 프레임의 아류라는 학계 지적이 있다고 강하게 문재인이를 조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욱 위원은 현재 민주당의 발언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지상욱 위원은 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6.25와 관련된 북한의 남침 책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는 조선 반도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도발적인 전쟁연습 소동으로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북한 노동신문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민주당이 했다라고 지상욱 위원은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욱 위원은 오늘 보여준 문재인의 행태 민주당의 공식 논평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에 전직 장군들이 문재인의 이런 황당 주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이 6.25 전쟁 발발 73주년 1950년 미중 전쟁이란 책을 소개한 이후에 전직 군 장군들이 1950 미중 전쟁은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한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에 대해서 또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군이 중공군이 우리를 침략했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교묘하게 중국 편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소식 문재인과 관련된 기사마다 수백 개의 댓글에서 대부분 문재인이를 발칵 뒤집어 엎는 댓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